우리 주변에 많던 은행들, 이제는 걸어서 가기 힘들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디지털 뱅킹 시대에 지점 방문객이 줄고 있어서라는 게 은행 입장이지만,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신송이 기자입니다. 금융노조와 금융정의연대가 함께 은행 점포 폐쇄를 방관하는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은행 점포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 4대 시중은행의 국내 지점 수는 지난 2018년말 3,086개였다, 작년 9월 기준으로 2,539개까지 줄었습니다. 매 분기가 지날 때마다 수십여 개의 은행문이 닫히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이용으로 지점을 찾는 고객이 감소하고 있어 점포를 줄인다는 게 은행 입장입니다. 반면 고령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아지는 우리나라. 고령층일수록 은행 지점에 방문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정부는 은행 점포를 폐쇄할 때 사전 영향평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폐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점포 폐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 사전 영향평가 자체가 형식적이고 무의미하다는 게 노조 측 반론입니다. 금융당국은 폐쇄 현황을 점검하고 이전 안내를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익을 따지는 은행들의 폐쇄 현상은 막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OBS 뉴스 신성희입니다.